룰루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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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하기 한번씩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TV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룰루룰루 오늘 왜 쓰레쉬 안하냐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바로 뺏겨버렸어요 바로 뺏겨버렸어 좋아 좋아 푸쉬해 푸쉬해 진짜로 찍어주고요 어차피 룰루룰루는 선이라고 프리알이 할 수 있으니까 호우 나이스타 1렙 찍으면 바로 도망갑니다 탄드팀 탄드팀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1렙 찍으면 이거 부숴놓자 오케이 슬근하죠 형님들 어 저기있다 저기있죠 지금 내가 일부러 맵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거에요 형님들 보면서 하게 됐어 렙이면 뭐야 어 게이득인데 오케이 나이그다 뭐야 게이득 봤는데 러러러러러러러러러 슬인하게 믿어버리지요 음~~ 털룡해 밀어라 밀어라 밀고 쉽가게 밀고 쉽가게 쭉쭉 밀어라 또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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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한 추격 넘나 사귄거 케이틀린과 룰루조합 넘나 사귄거 평탈질만 넣어도 상대체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카이팅만 해주면서 상대에 그렉각 안보이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평탈질만 넣어도 이득 보고있습니다 엄청 이득빠져 지금 지금 내가 사람들이 요새 천둥군주 천둥군주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수비적으로 수비적으로 좋아하시는 사람들 수비적으로 가시고 스피드시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수비를 아닌 바람술사로 갔습니다 이번에 오케이 딜 지르죠 오케이 딜 지르죠 아 이거 다이브가기다 다이브가기여서 이거 다이브가기여서 이거 오케이 나 몸터 죽은거 다 되졌다 오케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어차피 트위치 트위치 죽은거 나이스 샷이야 어차피 보스는 계속해서 킵탈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 샷 우리 팀 팀원이 오늘 나쁘지 않아 이겁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이고 우리 193cm에 90키로 행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가지마에오니 어서오세요 가지..가..가자미에오 하이업 아.. 우리 이거 뭐 나쁘지 않네 어.. 씻에스 는 뭐 그냥 그렇다치고 어.. 뭐 벗에서 2등 뽑고 다 받네여 오케이 2등 BOB faire lah 아.. 아.. 아..죄송합니다 으.. 리신 들렸다 갔대 아드 지워버려 이거 리신 살짝 보초 볼 것 같은데 이제 어 리신 아 쓰레시장닌 아니냐고 사람들이 다 쓰레시장닌으로 많이 해보는데 예 맞아요 쓰레시 아니면 쓰레시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새끼가 룰루를 한다면 룰루를 해서 보스 캐릭시킨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냄새 이거 졸댓는데 리신 와 졸댓다 이거 어 네 무서워 와 저거 뭐 나 이럴 줄 알았어 레드 레드 스트릿 하러 왔겠죠 어 원래 리신이 리신이 조금 봇쪽으로 동선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봇은 배우 위드폰이 있어서 와 뭐 없다 야 나 궁도 배웠고 6566 이게 봇라인전에서 중요한게 있거든요 봇라인전 보면은 지금 저는 궁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스킬이 4개에요 그리고 상대팀 보세요 궁 없어서 스킬 3개에요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미신이 약간 보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약간 쓰레쉬가 자꾸 간보는 것 같은데 저 살짝 뒤에 빠져있을게 그냥 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무빙 해주면서 그냥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면서 저 녀석 쓰레쉬가 그랩을 못맞추게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다가 처형 나이스 탁 훌륭해 그겁니다 우리팀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왜 이렇게 팀 잘해 오늘 존나 오늘 규정마인드네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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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알고있나 보다 어차피 우리는 갱만 안다가면 되니까 근데 저기 텔도 있고 텔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어차피 뺏겼다 올라갈게 나 이거 신발을 그걸로 갈게 형님들 나 신발을 쿨감신으로 가가지고 그냥 봇을 부셔버릴게 저 쓰레쉬를 위해서 저 쓰레쉬님을 위해 내 모든거를 다 바치리다 그냥 쿨감신 가면은 라인전 절대 안지거든요 이거 그냥 W 걸어주고 이대로 타이핑 걸어줘요 이대로 타이핑 걸어줘요 그리고 일단 터져라고 여기 뒤집 걸어주고 어 다운돼 이대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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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투테리다 근데 야 아 투테리여가지고 이거 좀 아쉽다 아 투테리였으면 내가 이거 안 미안해 갔는데 됐다 됐다 아 이거 이거 체력포션 안갈게요 포션도 깝다 더워 야 봄 밀리냐 이거 봄 막으면 안 돼 어 망고팀원님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거 타비랑 우리 두개 두개 라인을 입고 있어가지고 게이득인데 오 케넨 멋있어 케넨 멋있어 케넨 멋있 오오오오 캐네 뭐야 피카츄 피카츄 미쳤는데 야 피카츄인줄 개멋있었는데 방금 전에 좋아 그거야 어 미드도 이러면은 미드 경험치 차이랑 어라이프 밀어버려 밀어버려 미신이 여기 있었네 오 아깝더만 다시 보드에 내려갈게요 가자 보드로 와리가리 나는 룰루지만 원딜을 지켜주는 서포터지만 사실은 다 지켜줘야되요 하나만 지켜주면 안돼 룰루가 진짜 애매한게 뭔지 아세요? 원딜을 지켜주느냐 미딜을 지켜주느냐 아 어떤걸 지켜줘야되지 난 너무 모르겠어 하시는분들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애 무조건 지켜주세요 옆에 있는 애 살리면은 그 옆에 있는 애가 나 칭찬해주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애가 무조건 편해주고 지켜주고 아껴줍시다 내 옆에 지금 케넨이랑 케넨이랑 시디라인데 나부터 살자 일단은 왔다 호우 핑화 호우 핑화 호우 핑화 호우 핑화 호우 핑화 오케이 보토 깍고 좋아좋아 전체적으로 흐름이 아주 훌륭합니다 보토 아주 좋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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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보토 이제 내가 뭘 가야겠습니까 형님들 뭘 가야겠습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퀵뷰 드립니다 형님들 내가 뭘 가야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퀵뷰 가겠습니다 오케이 미안하지만 이미 내가 답을 맞췄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노려보세요 형님들 야 지금 솔라리가도 좋겠다 2AP여서 솔라리가도 좋은데 그냥 알파 아닙니다 무조건 구원 가세요 그냥 뭐 내가 죽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오케이 먹었다잉 어 좋아좋아 시청자분들 추천하시기좋게 한번 눌러주시구요 좋아 아 가나요 어 좋았어 여기다 피가 깔아 오케이 밀어 밀어 고생합니다 나이스 탓 나이스 탓 나이스 탓 나이스 탓 응 게임 끝이지 저거 형님들 아십니까 새로 이번에 패치된 놈 벌레 너무 나도 탓이야 포탑 다 밀어버려 그런 탓이 챔프를 아 저런 탓이인애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라이엇의 실수 뭐 오 오 잘피하는데 오 잘피는데 우리도 이제 미드 푸시 쭉쭉 하면서 오케이 옆에 있는 애 지켜주고 불렸어 내가 지켜주마 너는 죽을 수 없어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좋았다 오케이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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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력까지 나왔으니까 탄 이거 억지게까지 까겠구만 나왔어 뿜웅 와우 막아버리고 아 빼자 와 들 개빡세 와우 구원도 나오겠죠? 어 구청과 지밀께 형님들 누우시면 감사합니다 트위치 의실 쓰고 오겠지 이제 이제 솔라리 가겠습니다 뭐야 어디갔어 19999 19999 어디갔어 으어 그래 그래 형님들 퀴뿌받고싶으세요? 형님들 퀴뿌받고싶으십니까? 시청자를 컨트롤할수있는건 퀴뿌인가? 근데.. 오메? 어..쉣..아..잘못썼다 아.. 아 5번 핑한줄..아.. 어 누나야 누나야 아야 아 아 퀴뿌받고싶다고? 퀴뿌받고싶으면은 퀴뿌받고싶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게임빱방송 팬클럽 가입하시고 게임빱방송 보시면서 쓰레시..어? 나 쓰레시로 마스터간거 인증한 사람들은 내가 퀴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간단하게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음..그러면은 내가 성인나를 부탁드릴테니 한번더 어..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오케이 에이 원래 얘 왜이래? 컴퓨터 안바꾸냐 엘리스야 컴퓨터 안바꾸냐?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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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클리 떠가지고 군대 갔다왔지 군대 얘기는 아니고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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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람쥐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 또 군대 군대만 안 갔다왔으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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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만 안 갔다왔으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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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년전에 내 모습이 그립다 엉? 2년전이었으면 챌린저도 찍었겠고 뭐 다했겠지? 허허헣 용도 죽었네 용도 죽었어 어디 갔어 이 녀석 컴퓨터를 만드신 걸로 아시나? 컴퓨터를 만드신 걸로 아시나요 예? 컴퓨터 좀 좋은 거 좀 쓰세요 내가 나중에 스폰 받은 거 추천해줄 테니까 그거 쓰세요 예? 왜? 엘리스가 이걸 이걸 작패를 여기 상대팀도 슬슬 상대팀도 슬슬 지금 냄새 맡았을 텐데 아 이거 바꾼다는 깜빡하고 있었네 근데 이거 바꾸지 말고 이거 바꿔야겠다 시야석으로 지금 너무 애매해가지고 약간 이거 상위템은 별론 같던데 자 시야석, 물비시야석 봐가지고 좀 더 좀 더 좀 더 어 아이템 쓰는 것들 좀 아 왜 안 오세요어어어어 이 게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 빨리 들어오세요 와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엘리스 컴퓨터 뭐 씁니까 자 진정해 진정해 야동 따봤다가 방 터진 걸 수도 있어 남자로서 이해하자 정답을 알려줘 형님들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외국인 근데 우케게 뭔지 알아요 외국인 뭔지 알아 지금 나빼고 다 외국어야 다 영어야 와 진짜 이 시간대에 중국인들이 제일 많아 와 다 영어야 조금만 치기도 힘들어 아 쟤네 좀 미쳤다 엘리스가 킬 다 먹고 와가지고 뭐 이거 다 해보면 좀 불가시지한데 어우 딜 좋아 야 파 망하라 이 땅을 여기서 못 남아오게 잘 지켜놓으라 이게 우지대힐이지 오케이 케이틀린 잘 막아주고요 어 음 맞아 보라색 받았어 야 이정도면은 다시 연결되었다 오오 야 들어왔냐? 오 멀쩡해 이제? 멀쩡한가 친구야? 그래 널 믿고 있었어 금방 가요 빨리 와라 친구야 보고 싶었잖아 엘리스야 어디 갔다 왔어 엘리스야 엘리스 보고 싶었잖아 엘리스야 넌 오메 야 미드 밀어라 야 봄 밀어라 봄 밀어라 아야 미드 밀어? 야야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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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아 아 나 포지션 너무 좋게 형이었어 야 룰루 궁도 안 썼었어? 아니 쟤 궁도 안 썼었어? 어?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앗 바로 머키야야? 맛있게 먹고 있구만 이번엔 내 차례가 이제는 내 차례야 준비됐지? 너는 저걸 스트라이기 위해 태어났고 저거를 먹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냐 간다아 아 어우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ㄷㄷ 이게 실화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들아 못 이기냐? 얘들아 못 이기냐? 와 야 리얼이다지 와우 또 비벼지네 볶음밥이여 와 롤은 진짜 볶음밥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야 우리도 억제기 하나 까줘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아 또 할째가 이거 좀 문제다 얘들아 진정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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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잡나 아니 캐틸리안 나랑만 있어도 다 깨겠는데 야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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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서 게리하는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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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이거야 내가 원하던게 이거라고 어 야 뭐야 껍데기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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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진 한 명 살았다 리진 한 명 살았어 좋아 나이다 와 이거 진짜 힘들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